QATD 프로 이게 QATD 프로 프로 이제 사람들이랑 할 수 있어요 오래 채워가지고 처음으로 사람들하고 해봅니다 처음으로 근데 나 정글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이메라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저기 정글러더라고요 본적으로 CC기가 약하고 근데 나 원거리캐보다는 금캐하고 싶은데 얘가 신비 이거 이거 안 보여줄 수 없나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이게 신비 우리 한국캐 하지만 할 수 없죠 나 이거 처음 해봐 원캔가? 금캐로 알고 있는데 원거리캔가 얘? 성기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닌가? 금캐로 알고 있는데 원거리캐였나? 뭐야 바이탈리티즈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대기? 금캐다 금캐 이게 아직도 오픈베타 게임이에요 게임 나온제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오픈베타입니다 파라곤 게임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 패치하면서 템 템이 좀 바뀌었어 템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게임 시스템을 아예 갈아엎었어 뭐야 미드는 왜 아무도 안와 근데 이는 뭐지? 오오 오 이가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하면 점프해서 날고 한 번 더 위치 확인하고 클릭해가지고 착지하면서 딜 주는 오오 슬로우? 슬로우가는데 우클릭이 오 카이메라다 카이메라 얘가 카이메라 왜 1렙 1렙 야하게 뭐지 어디갔지? 응? 어디갔지 얘? 우리 팀도 카이메라 있네 아 너 뒤져 아 뭐야 짭퉁이네 쟤가 변신한 것도 알았어 무적 그냥 그거구나 아 잠깐만 미친 타워다이브 아니야? 아니야 타워다이브는 아니야 아 살려줘 카이메라 약간 공격하고 섞어가지고 공격하고 차력 섞어가지고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템 사는 방식이 바뀐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돈 주고 사는 방식이었나 약간 돈이 아니고 그 무슨 포인트 같은 걸로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스탯을 산 다음에 그 스탯만큼 여기 카드에 적혀있죠 그 스탯을 이용해서 템을 넣는 방식이에요 템을 그냥 바로 뺄 수도 있고 다시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템 사는 방식이 바뀌었어 옛날으로 다르게 아하 이게 우클릭 쓰고 나서 평타 때리면 슬로우 들어가는가 보네 궁 찍을 수 있다 궁은 뭐지? 헤르시? 궁이 헤르시인데 위크니스 버은 몸 이게 내가 봤던 거 같은데 약간 변신 궁으로 알고 있어 맞춰보시죠 무빙 조지즈? 헤헤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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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우클릭하고 때리니까 슬로우 팍팍 들어가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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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메라하고 맞딜은 에반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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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뻔 야 미친놈들아! 야 어디까지 쫓아왔냐 야 도랏니 야 카메라 미쳤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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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놈들아 야 우리팀 아무도 안들어왔 아 너로왔네 늦었어 늦었어 집 갈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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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cast 깔 eden 깔 15 알 공 저기 다 몰려있네 센터라인이에요 혼자 남아있다 뚝배기를 까버려야지 아 여기 사거리 왜 이렇게 짧아 좋아좋아 야 슬로우를 받아라 카이메라 이 자식아 맞다이 안뜰래? 니 체제니 그렇게 뛰어난건 알겠는데 나랑 붙을때도 그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아 왜 이렇게 빨라 와우 와우 마 카이메라 껴자스 마 이 자스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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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젠 최젠 조졌는데? 어휴 최젠 어휴 미안 최젠 조지네 안깝칠께 어 역시 카이메라 맞디라는건 에바 참치인거 같아요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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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체리 들어와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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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에요 부족해 아 이거 생각보다 말리는데 어휴 에헤이 에헤이 에헥 에헤이 메이커이 우유 에헤이 어휴 에헤이 에바 공격 펑펑펑펑 펑 펑펑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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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카이 메일 아까부터 계속 나 되네 마 니가 그리 그리 세나 카이메라 깨다쓰가 니가 그리스 해놔 니들이 그리스 해놔 느려져라 느려져라 팡팡팡팡 팡 알지 한방 남았지 한방 남았지 어디갈라고 어디갈라고 아우 아 이게 한뜩이 부족하네 아이큐 스킬 효과가 도대체 뭐지? 딜은 들어가는데 스킬이라고 치기에는 딜이 너무 약해 잠깐 동안 0.2초 동안 무적이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딜링 스킬이라고 보기보다는 무적기잖아 그냥 무적기잖아 그냥 무적기 딜링 스킬이 우클릭이고 E가 돌증기고 Q스킬이 이제 상대방 패턴 한번 씻네 무적기라고 봐야되네 아 아 조졌다 세다 미니언이 엄청 세네 아 아 아 아 아 뭐여다니면서 타려지네 아 아 자 아 아 여 야 우리집 코어 때린다 아 와 맞다잇 쓰자 와 맞다잇 쓰자 니가 그리 센아 좀 잘나가나보다 좀 잘나가나보다 흠 좀 잘나가나보다 다 뒤진다 그냥 뚝배기를 그냥 다 깨버린다 막 좀 잘나가나보다 마이 알파 약간 고런 느낌? 인거 같애요 Q가 약간 고런 느낌인거 같애 딜형 스킬은 알죠 AD캔데 물론 개수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긴 한데 다 뒤진다 근데 어차피 평타 한번 휘두르는거하고 똑같은거라서 딱히 딜용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이제 마무리하는거지 마무리가 아니고 생존용으로 쓰는거지 어디갈라고 어디갈라고 마 카이메라 니가 그리 센아 마 마 뚝배기를 깨버리라 그냥 야 우리 코어 깨진다 아 라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아 아 졌다 코어 작살 났네 아 라인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걸 밀리네 그냥 거의 대좋구만 얘들에 얘는 거의 대좋구만 얘 8렙 얘 우콩 잠수에다가 우리팀 한명이 장수여가지고 아우 얘도 아예 잠수였네 신비가 아 근데도 못 이긴거야 4대 똑같이 4대 4인데 얘가 너무 공성만 다녔어 싸움에 아예 합류를 안하고 어 너무 공성만 다니면서 어 공성그래도 제대로 하는것도 아니구만 말이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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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